어떤 분이 오빠한테도 전근했어? 나랑 살아보니 누가 봐도 여기 주인공 박현진 너잖아 너 선생님 뭘 잘못했려고 했어? 왜 잘못해야 돼? 뭐라고? 괴롭혔다는 건 그녀녀를 그냥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먼저 갈 테니까 볼만큼 보고 와 여기서 오빠를 마주쳐서 실망한 건 나야 이리 와서 먹어 왜 샐러드를 먹어? 봤어? 근데 왜 답장 안 해? 했어, 먹은다고 아, 어떻게 문덩같은 게 오빠 안주해주고 그랬어 처음 봤을 때 보이시고 한동안 안 보였을 땐 기다리시고 고맙다 볼게 고등 그랬어요 숨을 먹기고 가득하고 싶었어 나도 모르게 해서 그랬으면 좋겠어 오빠, 그거 바람이야 아무리 포장해도 그거 바람이야 니가 그러니까 억울하긴 한데 그래서 너랑 선물로서 신차장 밑에서 일하자 오빠, 여긴 어떻게 해? 너한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가서 사줘야 하고 제값을 받던가 아님 여기서 우리 끝내던가 오빠가 문덩은 났던 순간부터 우린 없었어 그럼 전진해 MIKE hid za Indent 합곡 축하해 inim 군 누굴 들어 따뜻해 Об